아, 그러다 그런 거야. 조용해, 조용히 해. 엄마는 알지 못하면서. 그래. 엄마 모른다. 엄마가 뭘 알겠니? 우리는 강아있든가. 나 무시하는 놈들. 반드시 족취라며. 그래. 무시하면? 작살 논도. 내 집은? 두대껀더. 그래. 그래. 그나저나. 벌써 어쩌니? 약은 먹었니? 응? 약은 주대? 근데. 신기하더라. 뭐가? 연락 두들기 맞으니까 생각이 나. 막 기억이 나더라고. 뭐가 생각났어? 중요한 거. 그니까 뭐?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. 다섯 살 땐 맞지? 그때 나 죽이려고. 박카수에 농약 타서 먹었잖아. 잘 죽이려고 했던 거. 다섯 살.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괜찮으세요? 아 씨 쪽팔리게 진짜. 뭐? 사람도 모르는데. 네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. 맞잖아 그때. 엄마가 나 죽여서 없애라. 어떤 거. 죽이 다니놈아.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. 너랑 나랑 같이 죽을려고. 나부터는 여기 있잖아. 농약 바꿨어. 정리 안 해. 너 먼저 먹게야. 그 다음엔 내가 먹지. 어머니 나가시죠.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는 난데. 세상 천재 너하고 나하고. 야 여기서 빨리 좀 와봐. 근데 너 낯살살이가 어째 그걸 기억을 하니? 어머니 안 돼요. 참맛지. 나쁜 일, 끔찍한 일. 속병나기저기 가슴에 꼼꼼친 거. 깨끗하게 풀어준 징짜리가 있어. 허벅지도 해봐. 나만 아는 징짜리야. 귀. 꼼꼼쟁이로 다섯치. 거기서 삼치. 어머니. 정두 삼촌. 우리 애 속병난 거 맞잖아. 맞어. 왜? 이번엔 침나서 죽이게? 뭐해? 빨리 대고 나가. 앞으로 절대 오지마 엄마. 와도 안 만날 거야. 빨리 도와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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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